대만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내 제품을 소개할 기회에 이 지원 사업과 함께라면 기회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중소벤처기업 부사나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주관하는 2023년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은 오픈마켓, 크라우드 펀딩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 소상공인 상품의 입점과 판매를 지원해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만 크라우드 펀딩은 대만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잭잭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잭잭의 국내 유일 독점 파트너인 저희 세트웍스가 대만 크라우드 펀딩 지원 및 쇼핑몰 입점을 통한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수 400만 명, 누적 펀딩액 4천억 원 규모의 플랫폼 잭잭, 생소하신가요? 최근 잭잭을 통해 대만 진출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 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신제품 출시를 잭잭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만하면 대만 진출의 교두보, 수출에 떠오르는 대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 서비스 하나로 1억 원 펀딩에 성공한 굿사인부터 약 두 달 동안 2,600명이 구매한 케이크 괄사 마사지기, 로이로사, 아이패드 사용자의 이템, 2억 6천만 원 판매 기록을 세운 모키보 키보드까지 다양한 국내 중소 벤처기업 제품을 잭잭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웅진싱크빅의 신제품, ARPD여도 잭잭을 통해 소개되었는데요. 소상공인부터 스타트업, 대기업까지 찾는 크라우드 펀딩의 매력 궁금하셨다면 이번 지원 사업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는 모두 저희 세트웍스가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펀딩액 220억 원, 업계 최다 매출과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인 세트웍스는 독보적인 경험과 노하우, 압도적인 데이터로 메이커님의 글로벌 진출을 돕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연중 상시 이루어지며 주기적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이 선정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언제나 관련 문의 및 상담은 더보기란에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진출의 시작,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올인원 전문대행사 세트웍스와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